안녕하세요 이만숙입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저희들 유인균, 황산화 유인균, 이거는 옛날에 넣은 거고, 요즘은 이게 다시 또 신제품으로 나왔습니다. 이 두 제품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 사람 먹는 음식을 발효하는 미생물들입니다. 콩에 넣으면 그 다음날 청국장 되고, 예를 들어서 우유에 넣으면 그 다음날 요구르트 되고, 그리고 젓갈 같은 데다가 이걸 넣으면 6개월 뒤에 정말 맛있는 액젓이 되죠. 김치에 넣으면 또 김치가 1년 내내 아싸가싸가 하는 그런 발효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동안 제가 한 2,800개 정도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튜브에 보면 다 올라와 있어요. 그걸 쭉 했는데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이렇게 황산화 유인균, 흙으로 라는 컨셉으로 이 미생물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런 영상을 일단 기본 한 100개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미생물을 흙에 땅에 어떻게 사용하는가, 농사에 어떻게 사용하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고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00개 정도를 기본으로 한번 쭉 말씀을 드리고 그게 또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받아가지고 어느 쪽으로 좀 더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발달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이런 제품으로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이 또 저희들한테 이렇게 오고 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그쪽으로 해서 동영상들을 한번 쭉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너는 제가 이걸 하겠다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죠. 너는 농사 같은 거 많이 해봤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 농사라고는 초등학교 때 강낭콩 있죠. 자연식 아닌가? 강낭콩 이렇게 심어서 싹 트는 거 그거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처음 경험이고 이제 두 번째 경험은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요만한 화분에다가 흙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이제 미생물 좀 뿌리고 뭐 어쩌고쩌고 이래가지고 이제 콩을 세 알씩 이렇게 해가지고 아홉 군데를 심었습니다. 그게 제 평생에 두 번째로 해본 농사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심은 지 한 포름 정도 됐는데 싹이 안 나와요. 이상하다. 이 싹이 왜 안 나올까? 이러는데 어떤 분이 가르쳐줍니다. 콩은 한 한 달 정도 있어야 싹이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한 포름 정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제 농사 실력 이제 내강 짐작이 가죠. 평생에 두 번 밖에 농사라고는 안 해봤고 그것도 뭐 초등학교 때 한번 지금 한 거 지금 한 거는 아직 싹도 못 태우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 농사 능력 가지고 무슨 흙을 이야기하고 무슨 땅을 이야기하고 농사를 이야기를 하느냐 이러는데 저희들의 강점이 바로 미생물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미생물에 대해서 음식 발효에 대해서 미생물을 가지고 이 미생물들을 잘 이해를 해야지 음식 발효도 잘 되는 겁니다. 무조건 뭐 미생물 넣는다 해가지고 음식이 발효되고 뭐 발효가 잘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뭐 툭하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뭐 미생물을 온도를 맞춰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온도 안 맞춰줘도요. 미생물 발효 잘 됩니다. 얘들의 특징, 얘들의 버릇, 얘들이 원하는 거 이런 걸 잘 이해하면요. 뭐 옛날에는 저희들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온도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이걸 발효를 할 때 뭐 당, 미생물들이 먹이가 당이잖아요. 뭐 당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저희들 요즘 이제 요구르트 만들 때 제가 저는 이제 이 유원플러스 균 가지고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많이 먹습니다. 요구르트 이제 저희들 유원플러스 균 가지고 요구르트를 만들어 보면 다른 걸 모르는데 속이 편안하고 똥이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똥 잘 넣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제 만드는데 저는 무과당, 설탕을 아예 안 쓰고 요구르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당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미생물들을 하고 친해지니까 얘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 없어도 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당 없이도 지금 얼마든지 만들고 온도도 그렇게 크게 구애를 안 받습니다. 물론 이제 온도를 잘 맞춰주고 뭐 기분 좋게 하면 잘 이제 조금 유리하겠죠. 약간 직거리만큼 유리하겠죠. 그런데 온도 없어도 전혀 그런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제 지금은 그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지금은 이제 땅으로 흙으로 저희들이 한번 컨셉을 잡아서 이제 앞으로 그에 대한 영상을 쭉 만들 거예요. 자 제가 미생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런 촬영 같은 걸 이제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미생물이에요. 미생물인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저기 이렇게 꿈틀거리는 게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꿈틀거리고 하는 거 이런 거 보통 유상윤들이에요. 유상균이고 이렇게 이렇게 덩치 큰 거 이런 거 이런 거 보이죠. 이거는 대부분의 효모들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400배로 이제 확대를 해 놓은 건데 이 안에 이제 보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게 다 보여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두 개가 이제 미생물들은 이제 두 개가 하나로 분리가 되거든요. 한 개가 두 개로 분리되죠. 분리되는데 이제 그렇게 이분법으로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는 이런 것도 보고 있으면 이제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촬영한 거는 보통 이제 미생물을 촬영하려고 그러면 위상차 현명경이 있어야 됩니다. 위상차 빛과 빛 빛을 쏘아 가지고 빛과 빛의 굴절 가지고 이 미생물들을 미생물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걸 보는 현명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비싸입니다. 대개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촬영을 해 가지고 이거를 확인을 하는 거죠. 우리가 발효 잘 됐다 뭐 어쩌다. 물론 이제 발효가 잘 되면 향긋합니다. 향긋하고 맛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점들이 눈으로 봐서 아니면 맛으로 봐서 그런 걸 느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런 장비들 이런 실험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농사는 제가 몰라도 미생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흙으로 특히 이제 미생물을 가지고 농사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을 여러분한테 이제 앞으로 전달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흙 안에서 흙에 뭐 미생물이 필요하냐 어쩌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흙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땅심이 좋아야 된다. 땅이 힘. 힘이 좋아야 된다. 힘이 좋아야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흙 안에 있는 땅심 그건 도대체 뭐냐. 그 땅심을 자주 우지하는 게 저는 미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생물들이 잘 활성화되어 있으면 그 땅이 아무래도 이제 농사기가 좋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땅이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 보면 이제 땅들 있죠. 그런 것들 파가지고 보면 이렇게 쑥쑥 들어가요. 짝대기 같은 거 꼽으면 쑥쑥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밭에 농사 이렇게 되는데 밭에 보면 땅 이거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들어갑니다. 사업으로 파하면 완전히 힘을 줘야 들어가죠. 이렇게 쑥쑥 들어가고 부드럽고 땅이 향긋한 그런 흙냄새가 나는 거 그게 살아있는 땅이죠. 땅심이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밭에 있는 땅을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뭡니까? 결국 미생물들이 거기에 이제 큰 역할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생물만 뿌리면 그런 땅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땅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농약 치고 뭐 비교 쓰고 뭐 쓰고 하며 거기서 미생물들이 제대로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못 자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농약을 안 쓰고 그다음에 비료를 안 쓰고 하면 농사가 됩니까? 당장 농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서 여러분들 딜레마에 빠지고 있어요. 농약이나 비료를 안 쓰니까 농사가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미생물하고 이런 걸 쓰려고 그러니까 또 이게 그 농약 비료를 쓰게 되면 그게 제일 활성화 안 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농가들의 미생물농법, 자연 농법, 그 다음에 유기농법 이런 걸 하고 싶은 사람들의 딜레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정하는 방법 그거는 뭔가 하니 몸이 모르게 조금씩 하는 겁니다. 정말 작게 표가 안 나게 땅이 모르게 몸이 모르게 흙이 모르게 조금씩 하는 거예요. 조금씩 어떻게 하는 건가를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농사는 모릅니다. 하지만 미생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이제 특히 뭐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는 미생물에 대해서는 얘들의 특징, 얘들이 뭘 좋아하고 얘들이 뭐 어떻게 하고 뭐 어쩌고 이런 거는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알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제 흙에, 땅에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런 걸 차분하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의 목표가 있어요. 어떻게 앞으로는 이제 다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농사 짓고 저도 농사 짓고 뭐 도시에 사는 사람 시골에 사는 사람 뭐 농촌에 사는 사람 다 할 거 없이 전부 농사를 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농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병충이도 생기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데 땅이 건강하고 땅이 살아있고 땅심이 좋으면요. 그런 문제들이 훨씬 줄어들어 버립니다. 농사기가 억수로 지워져 버려요. 그러려고 그러면 결국 미생물 농법 미생물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땅을 이렇게 한 주먹 지어 보십시오. 헉을 이렇게 딱 한 주먹 지어 보면요. 이 안에 보면 5만 대만 생명체가 다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 코끼리가 살고 돼지가 살고 이게 아니고 미생물이 삽니다. 흙 안에 흙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흙을 이렇게 이제 그 저 뭡니까 산이 나는 데 가서 흙 한 주먹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물로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현명으로 보게 되면 거기다가 별의별 미생물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뭐 또 다른 이제 흙을 그대로 이렇게 봐도 이게 생명체들이 막 이렇게 보입니다. 흙 속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 있을 때 그 흙이 땅심이 좋은 흙이고 건강한 흙이고 살아있는 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흙에 건강한 흙에서 실제로 건강한 작물들이 이제 농산물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하는 비결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주 작게 정말 쪼매 쪼매 식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정말 상추 내가 먹는 상추라도 한번 길러 보겠다. 뭐 고추라도 한번 길러 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적게 한번 시작하고 그리고 단독 주택 사는 사람들은 옥상 또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옥상 같은 거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내가 한번 농사를 해야 이웃하고 같이 나눠 먹겠다. 그리고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가호호 그러니까 이제 보통 부부 부부는 원투 이제 남자 여자 해가지고 두 명이잖아요. 그럼 부부 다섯 명이 뭡니까. 열 명이죠. 열 명이면 웬만한 농사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를 본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요즘 이제 시골에 보면 이제 그 빈 땅들 농사 안 하는 땅들 그런 땅들을 이제 주인들이 농지 은행에 맡깁니다. 농지 은행에 이제 농지 은행에다가 이제 그 땅을 맡기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면 돼요. 농지 은행 은행 이래가지고 검색하면 여러분 이제 지역 여러분 사시는 지역 근처에 이제 그 이렇게 임대하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거 한 200평? 이런 거는 물론 지역마다 조금 가격이 다른데 이제 저희들 부산 근처 뭐 경상도 이런 데는 200평 1년 임대하는데 10만 원인가 12만 원인가 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 100명 100명 아니고 100평이나 한 200평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임대를 하는 거 200평하고 한 10만만 원 10만 원 정도 밖에 안 하니까 그럼 혼자서 농사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부부 한 다섯 팀들 개모임 하듯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번 우우 가서 한 달에 한 번은 우우 가고 아니면 이제 나머지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이번에는 이 부부 이 부부 가고 다음번에는 저 부부 저 부부 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당분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사에서 그걸 또 서로 이렇게 나눠보면 되죠. 그래서 농사도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쉬운 거 많잖아요. 그냥 이렇게 뿌리 놓으면 막 되는 농사들 작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뭐 콩 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콩도 지금 싸게 안 나와가지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왜 안 넣으나 왜 안 넣으나 그런데 이제 그런 농사에 대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억수로 정보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보면 이제 각 지역마다 농업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요. 다 가르쳐줍니다. 오히려 재배하는 방법 뭐 하는 방법 전부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 예를 들어 농기구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200평 하는데 농기구는 필요 없겠지만 농기구 구는 것도 이제 하며 빌려줍니다. 저도 저번에 한번 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한번 신청해 봤는데 이렇게 그 이걸 뭐라 그러죠 하여간 뭐 이렇게 땅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빌리는데 3만 원인가 밖에 안 해요. 근데 만원 더 주면 그러니까 4만 원 주면 내가 농사하는 데까지 그걸 딱 갖다 줘요. 갖다 주고 이제 오후에 끝나고 나면 딱 가져갑니다. 만원만 더 주면. 그래서 이제 농기구 이런 것도 빌려줍니다. 농업기술지원센터에서 진짜 그런 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본업으로 내가 기농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일단 살 집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땅도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돈이 1억 2억 막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모자면 또 임대 대출해야 되죠. 그러면 그냥 그때부터는 농사가 아니고 이게 완전히 그냥 노동이 돼 버리는 거죠. 근데 도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집에서 살면서 그것도 이제 집에서 베란다에서 조금 해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옆에 친구들 딱 이렇게 모아 가지고 이제 시골에 농지원행 1년에 10만원 20만원 주고 빌려 가지고 거기서 해서 서로 나눠 묶고 나눠 묶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잘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좀 크게 해도 상관없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은 저희들 미생물농법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사는 잘 몰라도 미생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흙에 어떻게 쓴다 이런 걸 앞으로 영상을 쭉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는 그냥 취미로 지금 하는 게 아니죠. 앞으로는 이 먹거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저는 이 먹거리들을 우리가 뭐 돈이 많아 가지고 유기농 다 사먹고 뭐 유기농만 사먹고 하면 좋죠. 근데 유기농은 억수로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우리 먹는 거는 우리가 직접 한번 재배해서 한번 먹어보자. 그리고 내가 먹는 거니까 또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거기다가 뭐 농약을 때리붓고 뭐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먹는 거 내가 직접 농사해서 내하고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줘보자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동참하면 되죠. 시골에 가면 일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일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근데 시골 이제 시골 사람들은 또 도시 사람들은 일할 데가 없다고 그럽니다. 일할 데가 없고 그리고 시골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분은 그럽니다. 뭐 땅에 한 만평 정도 이제 농사를 한대요. 만평 농사하는데 사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일할 사람이라고 한국 사람은 아예 없고 아예 없고 전부 외국인이래요. 뭐 외국인들이 농사해 주고 하는데 그분이 그럽니다. 만평 농사해 가지고 뭐 돈 몇 푼 벌어 가지고 하면 자기한테 떨어지는 것도 얼마 없대요. 뭐 기껏 만평 농사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떨어진답니다. 3천만 원 근데 3천만 원이면 한 달로 나누면 한 2백 몇 십만 원이잖아요. 만평을 1년 내내 농사해 가지고 2백 몇 십만 원 번다. 이거는 뭐 버는 게 아니죠. 다른데 가서 월급을 받아도 실제로 그것보다는 더 많이 받을 텐데 근데 그분이 그럽니다. 아니 그 정도 돈밖에 안 돼 이러는데 외국인들 인금비가 그렇게 비싸야 돼요. 하루 일당이 15만 원인가 그렇대요. 그리고 참 주고 뭐 주고 이러면 그냥 17만 원 들어간답니다. 한 명당. 그래 내가 농사해 돈 벌려고 농사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 먹이 살리려고 농사한다고 그럽니다. 외국인들 먹이 살린다고 내가 농사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한대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날리고 도시에서는 일할 데가 없다고 날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이 3355 부부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들이 가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교통이 너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어지간한 이제 금교 같은 경우에는 한 두 시간이나 다 갑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농사 좀 하고 정심때 밥 먹고 뭐 고기 구워가지고 좀 묻고 그리고 뭐 조금 쉬다가 그 다음에 해 좀 지고 나면 또 조금 뭐 할 거 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농사가 큰 돈을 벌고 뭐 어쩌고 하려고 그러면 일이 커지지만 이제 요렇게 살살 하다가 뭐 본격적으로 할 사람들은 가서 기농기촌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그거 하기 전에 한 몇 년 정도는 이런 식으로 살살 하는데 이제 그냥 농약 뿌리고 비료 뿌리고 하면 물론 편하죠. 물론 편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어렵더라도 미생물 농법으로 해가지고 미생물 농법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생물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미생물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애들이 뭘 좋아하고 흙 속에서 어떻게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생물로 태비를 만들면요. 냄새가 향긋합니다. 발효를 여러분들이 태비 뭐 이러는데 이제 땅에도 뭐 이렇게 뿌려야 되잖아요. 이제 뿌리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태비가 이제 개분 개분이 도대체 뭐야 이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개자가 닭개자에요. 그러면 닭똥입니다. 그러니까 닭똥을 가지고 이제 태비를 만들었어요. 그걸 뿌리면 냄새가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닭똥 냄새가 나는 거죠. 닭똥 냄새가 납니다. 고약하죠. 근데 이제 태비도 여러분들 근처에 한의원 있습니까. 여러분 집 근처에 한의원 있으면 그 한의원 앞에 가보면요. 한약지 끓이기도 있죠. 한약지 끓이에다가 한긋떡 내놓습니다. 우리 집 옆에도 한의원 있는데 맨날 그거 한긋떡 있습니다. 그거 자기들이 음식 쓰레기로 버리려고 그러면 돈이잖아요. 그래. 그걸 가하라고 앞에 한긋떡 갖다 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탁을 하면 돼요. 이거 내가 다가갈 테니까 밖에 내놓지 말고 안에 놔두세요. 이러면 한 며칠에 한 번씩 가가지고 가오면 되는 겁니다. 한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한약지 끓이 억수로 많이 나와요. 그럼 거기에다가 우리 미생물들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뿌리 이걸 뿌리고 그 다음에 비닐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 미생물들은 전부 공기를 실하는 균이에요. 공기를 실하는 균들은 우리는 현기성 공기를 좋아하는 균들은 호기성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공기를 실한다고 해요. 공기를 실하는 균이니까 이걸 물에 타가지고 뿌리놓고 어떻게 됩니까 비닐을 꽉 공기 안통하고 장가 놔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게 푹푹푹푹푹푹푹푹푹해가지고 싹 씁니다. 그걸 우리는 발효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싹아가지고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처럼 묽긍긍글해져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 한 한 달 정도 놔두면 싹거든요. 싹은 먼지 그걸 가지고 흙하고 쓴다든지 여러분들이 태비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걸 땅에다 뿌려주면 뭐가 됩니까? 태비가 됩니다. 자연태비가 되는 거예요. 미생물로 이거 비싼데 어떻게 쓰냐 이러는데 1kg에 1kg에 1g 밖에 안 써요. 그러면 10kg에 10g 10g이면 이런 숟가락으로 10스푼밖에 안 씁니다. 이게 100g이니까 이거 가지고 100번 쓸 수 있습니다. 100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태비를 만들면요. 이걸 억수로 많이 뿌리느냐 그러는데 흙하고 썩고 오르면 실제 사용하는 양은 조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대비 실제로 사용량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오히려 닭똥이 더 비싼 것 같아요. 왜 똥 냄새 나는 걸 돈 주고 사가지고 거기다가 뿌립니까? 물론 닭똥이니 돼지똥이니 이런 것도 효과가 좋겠죠. 좋은데 이왕이면 향긋한 걸 뿌리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태비나 이런 거는요. 완전 발효가 돼야 됩니다. 완전 발효되려고 그러면 미생물이 야무지고 실하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야무지고 실하고 건강한 애들을 갖다가 딱 조건을 맞춰가지고 해놓으면 이렇게 발효가 억수로 잘 되거든요. 그럼 그 억수로 잘 된 걸 허가가 섞어가지고 땅에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이 먹는 거잖아요. 돈을 조금 드리더라도 저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한번 저도 해보고 또 여러분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라면서 이렇게 하고 또 여러분들도 아파트 베란다 그 다음에 집에 옥상 아니면 금교에 땅 그러는데 여러분들 땅 욕심 내지 마십시오. 저도 시골에 땅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텃밭이라 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열평만 딱 했거든요. 바쁩니다. 열평만 해도 바빠 죽어요. 이거 올라오고 이거 따다 보면 저쪽에서 올라오고 이거 따고 뭐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사람들이 딱 욕심을 내는데 열평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백평 혼자서 절대 못합니다. 백평 혼자서 못해요. 그래서 이제 백평 정도만 해도 뭐 한 사람 여러분들 주변에 마음 맞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 여러 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돈 주고 아까 외국인들 일당 15만 원 주고 참 주고 뭐 주고 해가지고 뭐 써가지고 뭐 상추 몇 개 해가지고 언제 그거 다 써요. 우리가 다 해야 되죠. 우리가 다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서 농사하면 되는 거예요. 농기 은행에서 땅 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미생물 농법을 쓰면 좋다. 그런데 이 미생물을 갑자기 쓰면 안 되죠. 갑자기 쓰게 되면 이것도 적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농약을 서서히 줄이고 그 저기 뭡니까 비료도 서서히 줄이면서 이걸 서서히 느리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몸이 모르게 땅이 모르게 이렇게 농사하는 걸 여러분들하고 살포시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이 영상의 컨셉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이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황새난 유인균 흙으로 아니면 땅으로 이렇게 글자가 넣으면 전부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우선 제가 한 100개 정도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저는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 두 달 동안 한 60건 정도 책을 읽었습니다. 미생물 농사하는데 흙으로 땅으로 이렇게 농사하는데 관련된 60건 정도 읽었는데 그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책 이게 초록색이라 잘 안보입니다. 추천하고 싶은 책이 매옥하는 식물의 네 라는 책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서점이나 구해가지고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가 신물들은 보고 우리 인간들하고 똑같이 보고 듣고 감촉도 느끼고 생각도 하고 오감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의 책이에요. 제가 이거 지금 11번째 읽고 있습니다. 11번째 지금 읽고 있는데 정말 내용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냄새도 담았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저 책을 읽어 오십시오. 그럼 농사할 때 이제 우리가 농사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게 아니거든요. 원래 유기농 농사는 깨울러야 유기농 농사가 됩니다. 너무 부지런하면 여기 벌레 생겼네. 농약 뿌리고 싶습니다. 얘 좀 잘 안 잘하는데 화학비로 뿌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부지런하면 유기농 농사 못합니다. 그냥 막 태평스럽고 뭐 그냥 천연극스럽게 어쩌다 가고 그래야지 유기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게 되면 그런 시각이 생깁니다. 식물을 보는 시각 흙을 보는 시각 땅을 보는 시각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 60권 정도 읽고 난 뒤에 추천하고 싶은 책 몇 권을 권해라 그러면 그중에 한 권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또 이 책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문의사항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고 이러면 한번 연락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처음 한 달 만에 한 달 정도 만에 처음으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좀 약간 빠르고 좀 버벅거리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더 유익한 그런 내용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